신혜선 씨와 함께하는 이상형 월드컵 시간입니다. 신혜선 씨가 과연 얼굴을 가리고 패션만으로 판가를 해서 이상형을 골라주실 거거든요. 네, 지금 시작해 주시죠. 이분 중에... 잘 안 보인다, 근데. 2호고. 신혜선 씨의 결승전 최종 우승자는 니트 패션을 골라주셨는데요. 얼굴을 한 번 해볼까? 안 보인다. 기우미 씨. 다 떼고 있잖아. 이런 어깨 넓은 스타일도 좋아하시나 봐요? 어깨 좋죠. 이종국 씨. 다 떼고 싶은 느낌이잖아. 아니... 성인국 씨. 아, 네. 맞습니다. 이게... 여기부터 지금. 역시 얘가... 얼굴들이 공개가 되니까. 네, 최종 씨. 아니, 다 잘생기신 분이네. 응. 응. 조정값이. 근데 왠지 이거... 왠지 분식했어요. 아시죠? 네. 마지막 성원 씨까지. 어때? 결과에 만족하시나요? 네. 누가 올라왔어도 그런 걸 좋았겠지만 스타일만 엄청 좋네요. 니트에 한 가지 심플한 패션을 좋아하시는 거고. 네. 네. 그러면 신혜선 씨.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자는 김우빈 씨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